야 진짜 그 유튜브에 이제 정말 많은 레카들이 있지만 그 레카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 악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튜버가 탈덕 수용서죠 아이돌 타겟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루머 만들기 좋아하고 짤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추측하고 논란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악행을 너무 많이 벌여왔던 이 탈덕 수용서가 아이브 소속사에서 고소를 하고 또 구글에 협조를 받아서 미국 변호사가 있어요 미국 변호사한테 몇 천장 분량의 그 고소장을 다 번역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잡아냈어요 그 소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로 소송을 걸었겠죠 판결문이 뜨고 승소했나봐요 탈덕 수용소 정말 그 사이버 디지털 악마라고 해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조금 수위가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탈덕 수용소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게 왜 나쁘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탈덕 수용소가 안 잡혔을 때 탈덕 수용소의 그 만행을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무슨 논란 무슨 논란 아이돌 논란 하면 탈덕 수용소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는데 어 정말 뭐 말도 안되는 그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여자 아이돌 멤버 한 명을 타겟으로 뭐 임신을 했고 뭐 출산을 했고 뭐 애를 지웠고 이런 정말 말도 안되는 네 그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루머를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어 장원영이 한국 사람도 아닌 중국 국적이고 초대를 안 받은 패션쇼를 찾아가서 좀 격떨어지고 좀 짜치는 예 그런 행동도 서슴치 않아 했다 그리고 멤버를 질투해서 내쫓았다 뭐 이런 루머를 생성해내고 근데 그 근거는 전부 짤 어 짤이랑 뭐 이제 아이돌들 네이버 브이앱 같은 데서 방송할 때 뭐 그런 인터넷 방송 이런 거 할 때 잠깐 나오는 표정이나 뭐 눈빛이나 눈동자가 어딜 향해 있느냐 특정 어떤 그런 모먼트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 본인이 느낀 느낌도 아니고 완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루머를 생성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깡다구 있게 행동한 배경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유튜브 정책입니다 유튜브가 미국 본사에 미국이 본사에 있고 하다보니까 미국에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본사가 있고 여기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서 악플 같은 거 달고 누구 비방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예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악플도 유튜브가 수위가 굉장히 세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잡힌다 안 잡힌다 막 이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았어요 예 안 잡힌다 저 루머 생성해내고 뭐 잘 살아있는 연예인들도 갑자기 뭐 사망했다고 막 소식 막 올리고 전에도 깜짝 놀랐죠 무슨 백종원 뭐 사망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막 뜨는데 어르신분들은 그런 필터링 없이 바로 받아들여 예 지금도 그런 루머 생성해내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ai까지 도입이 돼가지고 딥페이크라 그러죠 예 얼굴을 이제 ai가 학습하고 그 음성에 맞춰서 입모양을 바꿔주는 전문가들이 보면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 요즘 신종 사기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진짜 같거든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사실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메시나 아니면 저 맨체스터 맨체스터 시티 감독 예 이 사람은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와 뭐 손흥민이 가장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은 언급도 안했고 손흥민도 너무 훌륭한 선수지만 언급을 안했거든 언급을 안했는데 내 최고의 라이벌은 손흥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뭐 월드컵 때 한국 축구하는 거 보고 굉장히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이 나라의 그 축구에 대한 위대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을 한다 어 가장 영입 맨체스터 시티에 가장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뭐 누구다 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생성이 돼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앞으로 유튜브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래요 뭐 그런 류 중에 하나인 아무튼 그 생성을 이제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탈덕 수용소 목소리도 바꿔서 이렇게 그 영상을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건 좀 놀라운 건 이제 좀 젊은 층들이 그거를 많이 구독을 해놓고 그 탈덕 수용소가 뿌리는 그 그 루머 그 루머 그 루머 자료 거기에 많이 동조해주고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 어린데 다들 뭐 킥해야 10대 20대 일텐데 그런 필터링 자정 능력도 없이 무조건 까니까 네 무조건 까고 안 좋은 식으로 몰아가고 굉장히 방식도 음용하고 근데 그런 거에 동조해주는 그 어린 친구들은 사실 뭐 그냥 싫어하는 거죠 그 연예인이 싫어 싫은데 보다보니까 묘하게 재밌거든 어 화려한 스타지만 뒤에서는 뭔가 이 내막에는 이 화려한 내막에는 굉장히 짜치고 굉장히 좀 어 좀 비열한 부분들도 좀 있고 어 이게 완전히 좀 인간성도 없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런 거를 막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하다보니까 자꾸 탈덕 수용소 영상에 이 빠져들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봐요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은 사실 소비를 안 하면 되고 관심을 안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욕해주고 이러니까 대신 해주는 이게 재밌는 거지 아마 그런 인간의 어떤 심리를 좀 파고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탈덕 수용소는 영향력도 꽤나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 영상이 됐건 댓글이 됐건 누군가를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욕하는 그 특정 대상을 가지고 공연한 곳에서 그렇게 욕하는 것이 어 유튜브에서 도와준다 구글에서 이런 거 안 도와준다 하면서 찬반 그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은 잡혔고 거기다가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고소까지 해서 네 근데 굉장히 뻔뻔해요 잡히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 허위 사실인 줄 몰라 공익적 목적 이라고 하거든요 네 너무 뻔뻔하죠 잡히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장문의 어떤 사과문까지 기재했습니다만 약간 그 약간 그 조주빈이 그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조주빈이 나라는 악마를 막아줘서 감사하다 어 잡히지 않았으면 내가 더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른다 라는 어떤 그 암시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 사과문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내가 괴물 같았다 이러면서 이게 항상 잡히면은 이런 얘기를 할까 잡히기 전에 자기가 깨달았으면 좋았잖아 어 제가 관종이었나 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더 열받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관종이었나 봐요 유명한 아이돌 배우 적여가면 그 배우의 배우와 팬들이 보니까 조이스도 잘 나오고 수입도 쏠쏠하게 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 어 예상대로 조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쏠쏠한 수입에 맛이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돈에 미쳤는지 조회수에 미쳤는지 암튼 미쳤습니다 암튼 미쳤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방탄비님께 방탄비님께 죄송합니다 아 허위사실 과장 어 제가 제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영향을 줘서 그런 영향을 줘서 안 좋은 영향을 줘서 고통을 줬던 심적 고통을 줬던 장원영님께도 죄송합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하고도 억울하게 악성놈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민사 승소에서 1억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이버레카 유튜버의 첫 승리를 거둔 이 소속사 어 이게 뭔가 좀 유의미한 어떤 그 판례로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의 무게를 음 좀 체감을 해야 되고 또 크리에이터는 더 뭔가 좀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이런 그 책임이 책임감이 다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방송에서도 사실 뭐 채팅창에다가 이제 채팅 치기 전에 공지로 제가 저도 떼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 현실에서 못할 말은 내 쌍에서도 하면 안 된다 예 진짜 그것만 지키고 살아도 딱 중간은 할 것 같아 현실에서 못할 말 내 쌍에서도 하지 말자 어 자 넘어갑시다 아무튼 좀 사이다이긴 해요 탈덕수용소가 자 이들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이 보니까 너무 열받더라고 너무 그 까는 방식이나 이런게 너무 졸렬하고 비열해서 그리고 진짜 아 참 그 불안함을 조성해 주는 그 조성하는 그런 저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그 감정의 고리 그 그 뭔가 이 좀 대립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도발 수준에서 그쳤다면 요즘 진짜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누가 또 이제 예상으로 했을 때 북한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 단위가 뭔 단위죠 킬로톤이겠나 킬로톤이라나 아무튼 핵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최선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격할 때 그 핵 그 타점이 어딜까 바로 서울이겠죠 서울부터 초토화 시켜버리겠죠 서울에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몰려 있어서 서울 상공 폭발 시 최대 31만명 사망 서울 한가운데다가 요거 핵을 떨궜을 때 말이죠 하아 넘어가고요 이분들이 정신과 의사분들인가봐요 어 가끔 커뮤에서 이제 보이는 분들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부모는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울 의무가 있지만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그 말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지 부모도 자식 선택하지 않았다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잘못된 생각 자체가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자식이 나의 소유물인지 자식이 부모한테 베푸는 효라는 게 의무랑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처럼 어렸을 때부터 세뇌부 시켜버리는 게 문제다 어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했던 게 부모의 어떤 당연한 의무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 돌려받아야 하는 어 갚아야 되는 걸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전문용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 베푼 거를 보상심림 하자마자 어 근데 뭐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고 우리 다 어쨌건 뭐 그 이런 얘기가 뭐 논란이 있진 않겠죠 다들 자식 새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자식 새끼고 그러니까 자식 새끼 된 우리는 다 모두가 자식 새끼였잖아요 자식 새끼고 그 자식 새끼가 커가지고 자식 새끼를 또 낳는 거고 여러분들 다 자식 새끼란 말이죠 근데 뭔가 내가 원치 않는데 나아졌다 나는 뭔가 내 스스로가 성욕 부산물 같다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좀 나아져버렸다 네 어 싸질러져버렸다 그리고 막 본인을 그렇게 좀 자체가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나는 뭔가 실패한 거 같아 실패의 결과물이야 뭔가 나는 이제 어 뭔가 폐기물 같아 막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뭐 다들 나이대가 다들 너무 다양하고 그러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으로 지금의 나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내가 태어난 게 난 좋다 아예 안 태어나고 차라리 모르고 그냥 자의식조차도 아예 없었고 그냥 이런 걸 다 몰라도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나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제가 지금까지 산 인생을 정의해보면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난다는 것은 예 근데 다행이죠 선천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나는 축복 같아 나에게 왜냐하면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부모님에게 감사드려요 예 뭐 부모님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막 6개월간 연락 끊고 뭐 아예 어 연을 끊겠다 예 단 뭐 절연을 선언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너무 좋다 어 이게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게 너무 좋다 어 그 어렸을 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첫눈이 내렸을 때 눈을 보고 뭐 여러 경험을 하잖아요 맛있는 걸 먹고 뭐 연애도 해보고 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막 취미가 생기고 돈도 처음으로 벌었을 때 막 그 모든 첫 경험 그 기억들을 막 되새겨보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경험도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나빴다 그러나 안 태어난 것보단 태어난 게 낫다라고 저는 지금 제 인생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 자신을 불행하다고 막 자꾸 느끼고 자꾸 주입시키면 남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자꾸 한 이렇게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불행해지는 게 자기 자신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저출산도 그렇고 다들 우울증에 시달려서 전 국민이 정신병에 걸리는 약간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형국이 완전 파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인간의 기본 패시브 남과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하는 거 이게 진짜 경계를 해야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이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사실 내가 하찮아질 이유도 없는데 남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되게 작아져버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고 SNS는 언제나 얘기했듯이 인생의 하이라이트 하루의 하이라이트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만 최고의 순간에만 최고의 먹거리 옷 좋은 장소 행복 이런 것만 올리는 그 하이라이트만 올리는 곳이라서 그래서 더 이 사람의 일상은 너무 그냥 행복 그 잡채인데 나는 저런 일상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SNS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워낙에 또 유행이고 안 하면은 좀 뭔가 소통도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참 남의 시선과 남과 비교하는 그 인간의 패시브 그것만 좀 내가 좀 자제하고 좀 경계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냥 나한테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좀 너무 괴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 음 그래서 어 가장 못난 건 사실 이제 부모 탓을 하는 거죠 예 아 왜 날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지? 어 왜 아빠는 날씬한데 엄마가 뚱뚱해갖고 나한테 이렇게 비만 유전자 남겨줘서 내가 이렇게 뱃살이 튀어나오고 점점 뭔가 이렇게 내 몸뚱아리가 기형적이지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내가 머리숱이 없어갖고 이게 남성 호르몬이 남들보다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머리털이 빠져서 내가 우리 아빠 정말 원망스럽네 왜 이런 나에게 열성 유전자만 남겨줬을까? 아니면 왜 난 이런 더러운 피부를 갖고 이렇게 멍게같은 피부를 갖고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에 두룩두룩 나서 이렇게 난 얼굴에 여드름 농사를 짓고 살까? 이게 다 부모 탓이지 결국 모든 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왜 이렇게 학습능력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좋은 학습능력이 없고 머리가 멍청해서 남들이 한 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두 번 세 번 봐야 될까? 왜 이런 나의 지적 수준 이 지능을 이렇게 남겨주고서는 엄마와 아빠는 서울대 안 나왔으면서 좋은 대학교도 안 나왔고 대학 문턱도 못 가봤지만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은 나에게 바라는 건 공부뿐이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뒷바라지도 많이 하지만 자기들도 못 들어간 대학교를 왜 나에게 투영시켜서 자식들의 자식들이 무슨 자기 부캐인 것 마냥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자꾸 강요하고 그럴까? 정말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무 많은 그런 부모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도 결국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이지만 그런 어떤 그 특성 그런 기질 이게 부모에게 나온 거기 때문에 부모 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제가 이 얘기는 왜 꺼냈냐면 우리는 부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부모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누구나 다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인생을 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다 오잖아요 보통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인이 될 때인데 성인이 돼서도 어떤 부모의 둥지에서 못 떠나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혼자 홀로 서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고 뭔가 좀 내가 결함이 있는 게 부모 탓은 맞아요 솔직히 부모가 탈모가 없으면 자식도 탈모가 없고 부모가 뭐 그런 게 없으면은 부모가 잘생기고 이쁘면은 자식도 잘생기고 이쁘게 나오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 부모 탓은 맞아 근데 그런 어떤 그 스탯이 다 잘 뜰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못난 부분도 있지만 뭔가 남들보다 괜찮은 부분도 있겠지 아무리 제가 살아봐도 남들보다 특출나고 뛰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전 정말 저주받은 건가요? 네 저주받은 거죠 근데 어차피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것도 느껴야 돼 불공평하고 시작점이 다 달라요 저주받은 게 맞죠 못난 것만 다 들어왔어 나에게 키도 작고 뚱뚱하고 피부도 안 좋아가지고 막 이런데 모공각화증 있어가지고 막 피부도 더러워 발가락 손가락도 못생겼어 심지어 얼굴도 못생겼어 피부도 안 좋아 응경도 작아 거기다 막 탈모도 있고 안 좋은 거 다 갖췄어 저주가 덕지덕지 붙었어 그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운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생을 끊고 다음에는 정말 정말 원빈, 이나영 같은 그런 선남선녀의 그 자식으로 정자레이스를 다시 시작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봐야겠다 거기에 내가 운을 걸어야지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세상에 나왔다는 거는 어찌됐건 응 이유가 있는 거다 응 그 이유란 무엇인가 내가 못난 거랑 별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못나다는 이유로 경험할 수 없는 거는 사실 이성과의 관계발고는 없어 내가 못났지만 못나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많단 말이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사실 이성은 이제 남의 다른 사람이랑 뭔가 뜻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어쨌건 겉모습을 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안 풀리고 있어도 좋았을 때도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부모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못난 짓이야 부모 탓하는 게 제일 못난 짓이야 부모도 결국은 나와 같은 어떤 불편함과 차별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가 만약에 못난 사람이었어 봐 그걸 다 견뎌내고 딛고 일어나서 짝을 찾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 그 결과물이 나고 그럼 적어도 내가 내 부모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동일선상 정도는 살아봐야지 그렇게 열심히 딛고 일어나서 나에게 같은 유전자를 물려줬다면 부모를 이길 수는 없을지라도 부모와 같은 사람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될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누구 탓할 필요 없어 못나게 태어난 건 내가 사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더러워요 세상은 우리나라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든 아프리카 어디 부족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도 더럽게 불공평한 게 세상이야 사람이 관장하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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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좀 이상하게 좀 다른데로 튀고 길어졌는데 그게 또 이 방송만의 어떤 그 저 맛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진짜 잘생긴 남자의 위력이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 유튜버 분이신 것 같은데 유부남에 애 딸려도 여자들은 좋아해요 알파메일 알파메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필수 조건이 유부남에 애 딸린 남자를 만나는 좀 여자들 왜 하냐 왜 저런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들끼로 대화 나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야 나 남자 생겼어 누군데 얘기해줘 아 안돼 얘기 못해 술 먹다가 얘기하겠죠 사실 유부남이야 어머 미친년 하면서 막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테고 역으로 남자가 또 그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우 미친 새끼 하면서 유부남 만난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애 딸린 유부남이랑 그 상간녀죠 상간녀 입장에서도 뭐 이분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거야 애도 있고 유부남인데 잘생겼어 잘생겼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잘생겼다 어 그러니까 이 수컷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어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끌린다 잘생겼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예쁜 여자의 위력도 강하다 예쁜 여자의 위력도 잘생긴 남자의 위력도 둘 다 강한 위력이다 하지만 잘생긴 남자의 위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둘 다 결국 강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열을 가리자면 잘생긴 남자의 그 강함이 더 있다 어 남자가 잘생겨버리면 여자를 골라서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거 여자도 마찬가지지 나 좋다는 사람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예 선남선녀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이분의 주장은 조금 남자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야 예 연애 생태 생태계를 봤을 때 피라미드를 봤을 때 최고 정점에 있는 건 결국은 잘 존잘남이다 대부분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여자도 다 찐따가 된다 기세게 생기고 뭐 말도 걸기 어려울 것 같은 여자들도 존잘남 앞에서 찐따가 돼버리더라 못생긴 남자를 볼 때 여자가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 그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존재조차도 까먹을 정도로 그냥 뭐 피조물로 여기질 않는 거야 그냥 좀 길가에 보이는 가로수 내가 걷고 있는 보도블럭에 그 땅 보도블럭 같은 느낌 그 정도로 그냥 그 아예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 예 이 근데 그들이 싫어질 땐 딱 언제냐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 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영감을 줬다면 이성관계 있어서 요즘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어 객관적으로 좋아해라 라는 거지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접근하는 게 좀 어렵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죠 그 여자들은 베타메일 앞에서 온갖 규칙을 내세우지만 알파메일 앞에서는 스스로 그 규칙을 깬다 예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베타메일 앞에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사람처럼 어 자신의 어떤 그 신념 같은 게 딱 드러나 보이고 딱 또렷한 어떤 느낌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질 때는 이제 알파메일을 만났을 때라는 거지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의 위력이 어 연애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 같아요 댓글에 보니까 근데 저분이 연애도 안 해봤고 결혼도 안 해봤다고 뭐 이런 댓글이 있긴 한데 어 아줌마라 그러네 예 이분 생각인 거고 사실 어 저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해요 먹이 그 좀 먹이사슬이라고 하면 좀 그럴라나 예 이 최정점에는 알파메일이 있겠죠 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굴도 조그맣고 피부도 좋고 눈도 크고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남자들 음 저한테 왜 물으세요 제가 제가 저한테 왜 묻죠 내가 어떤 그 종족 어디에 속해 있는지 왜 물어보시죠 예 저는 근데 그 어디에도 소속감을 안 느끼려고 그래 나는 나를 알파메일로 베타메일로 규정을 하면 예 예 그게 웃긴 거 같아 근데 좀 더 베타메일에 가깝죠 어 좀 더 베타메일에 가깝죠 저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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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9년이나 됐구나... 슬슬 오를 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8,000원으로 오르면 진짜 또 많은 사람들이 금연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담배 가격 정도는 좀 이렇게 동결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요. 왜냐하면 서민의 어떤 기후식품 중에 하나가 담배와... 담배한대로 또 좀 피곤함과 그런... 세상의 힘듦을 담배한대로 조금 버티고 사는 그런 저... 노동자들이 많단 말이야. 노동자들의 어떤 기후식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것 같아. 어... 임신한 이후 일상을 녹화한 남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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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요즘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챙김받는 여성분 보고 저러고 싶을까? 뭐 임신해가지고 유아태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자기 손으로 씻지도 못할까? 그게 아니지 포인트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고 몸도 무거워지고 여러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임신을 하면 당연히 배우자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맞지 이렇게 챙김받는 걸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아니 근데 또 이런 좋은 또 이런 행동을 한 남편을 또 기억해줄 거 아니야 나 임신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도와줬다 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고 너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좀 좋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지 이런 거는 그런 걸 또 연출한 건데 오늘 뭐가 재방송이 자극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오늘 오시다 하고 뭐가 제일 자극적이고 뭐가 제일 꼴 뵈기 싫었고 제가 한번 피드백을 받아볼게요 오늘 방송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제 방송에서는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거를 최대한 안 다루겠지만 이렇게 한다 그래도 조금 발언을 조심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이것도 갈라치기 그런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녀 갈라치기야 우선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남자친구가 차가 없어서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인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능시험에서 4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요 도로주행도 못해보고 접었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제 스스로 운전면허 굉장히 객관화가 돼 있으신 분인데 기능에서 4번 떨어진 거 5번 정도는 도전을 그래도 해야 될 텐데 기능에서 떨어진다는 게 사실 아무런 노베이스로 그냥 유튜브 영상 한 번 보고 저도 한 번 바로 땄기 때문에 저는 이틈만에 땄죠 기능을 노베이스로 베이스가 있었죠 비공식 베이스가 좀 있긴 했는데 그건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넘어갑시다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려면 상대방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친한테 차를 사자고 졸라도 유지비 걱정이 부담스럽다며 싫다고 거절하는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주말에 저도 차 타고 여행 가고 싶어요 반전이 있네요 제가 일시불로 구입해서 남친이한테 차를 선물하고 싶어요 30살이고 유지비 적게 나오는 차 추천 부탁드려요 이야 이거 반전인데 남친이 차가 없어서 불편해서 아 이 불편함을 둘 다 해소하고자 내가 운전면허를 딸 수는 없으니 남자친구에게 차를 선물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 좀 연애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런 여자가 있을 리 없다 현실에 있을 리 없다 이거 주작이다 어 주작 냄시난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어 오늘 자한문철 레전드 공간이 좁자노 가 뭐하는 거야 뭐해 아 비켜 아니 비켜줘야지 내가 가지 아이 참 사람 내리네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내리줘 내리줘 뭘 아저씨 여기 꽃값군 있잖아요 야이씨 꽃값군 밀고 가지 자기가 바로 꽁쳐네 야아 참나 야 여기 뭐 어디죠 마트 주차장 아저씨 아파트인가 아파트지 오피스텔 아파트 약간 이런 데 같은데 참나 비켜줘야지 내가 가지 그럼 이 차는 왜 서 있는 거야 앞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꺾어서 가면 되는데 계속 멈춰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여기 주차 공간이 있는데 거기 주차하려고 하는데 이 차가 멈춰서 있으니까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차가 이리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진행 안 하고 빵 하니까 그게 짜증나 짜증 났나 어 그래서 아저씨 꽃값군 안 보여요 라고 했을라나 어 아깝다 꽃값군 안에 시멘트로 꽉꽉 채웠어야 했는데 아 제가 좀 니코틴이 부족한가 봐요 담배를 피면서 좀 볼게요 잠깐 화면 좀 끄겠습니다 아 담배 피고 싶은데 켜놓고 못 피니까 후...